. . . . . . 그래서 유럽이나 가재에서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 몸통을 거쳐가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해동대한민국 뿌리에다 정확하게 왕실의 보고를 하게끔 돼있어요. 이렇게 크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사회 내주라고 사회 부모님이라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 부모가 아니고 인류에 있는 사회 부모님이에요. 국제사회에 있는 사회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바로잡아지게 돼있어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죽을게 살면 정확하게 대한민국은요. 스스로 그냥 돌아가가 돼있어요. 평화시대가 스스로 마련된다니까. 근데 자꾸 지금 인류에서 국제사회에서 아우성 치는 게 아픔이 대한민국에 표적을 주고 있는데 자꾸 대한민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 사건 사고를 치면 저 사람을 갖다 그냥 교도소 보내는 걸 끝나버리니까 이거는 영원히 풀 수가 없다. 왜?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똑똑한 지식인들이 많기 때문에 내 똑똑한 지식으로 내 잣대로 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딱 결정을 해버려요. 너린 살인자. 너는 성폭력 범죄자. 너는 강간을 저지른 사람. 그렇죠? 너는 사기권. 너는 도둑놈.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을 해버리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왜 대한민국의 세계에 있는 사건 사고가 세계 최고를 달릴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류의 부모님들이거든. 전 세계 인류의 호공인가들이 자라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지금 해동 대한민국의 뿌리에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 국제사회에서 이런 모순들을 갖다가 전부 다 노이들이 지금 해결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건데 자꾸 어떻게 대한민국의 속에서 이 우물 안 속에서 자꾸 대한민국의 문제체만 지금 자꾸 많이 나는 거지. 이러면요. 절대 답이 안 나와.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떻게 왕실에 정확하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중이라. 너희들이 풀으라고. 너희들이 책임자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사회의 부모님이 아니고요. 이 세계 국제사회의 정확한 부모님들이라. 왜 홍인강? 지도자들이거든. 이 말을 정신적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해주질 않으니까 전부 다 헤매고 껍데기만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은 정확하게 딸대가 됐으니까 대한민국의 매스민이라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왜 지금 일어나느냐. 인구 비해서 왜 최고의 이런 사건 사고를 지금 비추고 있냐면 국제사회에 있는 모든 모순들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인데 우리가 사회의 부모님 일류의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정확하게 못해주고 있는 거야. 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멋진 교회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평화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야 되거든. 그럼 복지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복지사업은커녕 대한민국만 지금 잘못하고 자살을 하고 우리 집, 우리 가정만 지금 잘못하고 살을 하다 보니까 인류 사회를 방치한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인류 사이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다 전달이 되게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사건 사고가 지금 체보를 달리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거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홍인강 지도자들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이 전부 다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왜?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그럼 대한민국의 앞에는 뭐가 많아야 돼.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돼 있어. 상상도 못하는 게 지금 막 눈에 몇 스밀히 보인다니까. 왜? 국제사회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크게 지금 풀어주는 거야.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국제사회에 있는 압이 사건 사고들이 뭉쳐가지고 정확하게 왕실이 정확하게 전달되면서 보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자꾸 대한민국에만 풀라고 우리 집만 자살을 하고 사회를 너무 방치한 거야. 사회를 방치한 것은 예교 정도고 누구를 방치했냐면 이 세계를 갖다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했던 거야. 왜? 세계가 우리 전부 다 백성들이거든. 그래서 분명한 어떤 복지사업이라든지 평화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 사업의 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 교육사업이죠. 전부 다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깨줄 게 뭐냐면 멋진 교육작품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인류에다 보급을 하면서 인류대민사업을 정확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류를 위해서 복지사업을 해야지만 이제 이때부터 뭔가 서로가 전부 다 잘 사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은 손정민 사건은 그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갖다 따질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지금 해결할 주인공들이라서 풀어달라고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 그런데 처음부터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순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자체에서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그 아까 밀도가 꽉 차가지고 일당백이라 했으니까 그 진란이 꽉 차면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어떻게 알려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부모님이 아니고 사회는 어디 사회냐면 내가 대한민국이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절대 안 한대 있어요. 이거 지구촌 전체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거든.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만 대한민국이 아니고 인류 지구촌 전부 다 세 개를 통틀어 와서 아우러서 전부 다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회라는 말을 쓰는데 사회의 부모님이라는데 사회 내조를 해야 된다는데 그 사회 부모님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사회 부모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국제사회에 있는 사회 부모님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면 사회 부모님은 아니까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사회 부모님인가 대한민국을 내조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을 내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국제사회를 내조하면요 국제사회가 잘못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바르게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왕실이기 때문에 스스로 평화롭다. 그런데 처음에 대한민국을 자꾸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자꾸 망치려고 그래.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데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데 왕실이 있어요? 왕실이 무너지죠. 옛날에도 조선시대 대모할 때 누가 대모하대요? 백성들이 대모하잖아요. 왜? 왕실만 잘 먹고 잘 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을 갖다 끌어내리는 거라. 백성들이 끌어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왕실인데 지금 저 후진국들이 인류 사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굶어죽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엄청나게 어른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왕실만 잘 먹고 잘 사면 저 후진국들이 어떻게 할까요? 인류에서 전부 다 왕실을 어떻게 맥살 잡고 끌어내려 버리는 거라. 그럼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크게 봐야 돼요. 인류의 부모님들이고 인류 사회의 부모님들이지 이 대한민국 좁은 우물 안에 개울이 있는 이 사회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대한이라는 것은 세계의 울타리를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대한이라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모님이 아니죠. 그렇죠? 인류의 부모님이죠. 그래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라고 알리려고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메시 미디어에서 엄청나 지금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사건 사고를 갖다가 이 대한민국 사회의 좁은 땅들이 있는 사회가 모순이 있다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5천만 있는 사회에서 모순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나름 살기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인데 근데 우리는 왕실이기 때문에 인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금 어떤 사건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왕실이 지금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니까 우리의 지금 어려움을 갖다가 좀 풀어달라고 좀 해결해달라고 정확하게 요구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좁은 데서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만 만지고 있어.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백성들이 힘들어지면요. 왕실도 똑같이 같이 힘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고 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복제사업은 분명히 펼쳐야 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